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고춧가루 좀 조금 빨아왔다가 여기 잘하는 사장님이 여기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황예인데 원래 저쪽 다리 저쪽에서 영업을 하셨었는데 여기 이제 고추전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여기서 이제 크게 방앗간을 하고 계신데 기름도 짜고 고춧가루도 빠서 납품도 하시고 또 여기서 고추도 도수매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올해는 고추가 어느 해보다도 이제 풍년은 못되고 흉년인데 그래도 고추시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장님들 잠깐 뵙고 사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고추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사장님을 뵙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고추가 필요하시면 여기 삼성황예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고추도 좀 농사 지신 분들은 고춧가루도 좀 빠시고 또 고추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좀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을 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즘 고추시세가 좀 궁금하실 텐데 사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고추시세가요. 양건 제일 좋은 게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시고요. 하건 조금 이제 중급이나 떨어지는 게 14,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게 18,000원에서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막 2만 2천원까지도 얘기 나왔었는데 조금 내린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때보다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은 이제 수추물량이 좀 많아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고추 농사를 짓지만 이제 고추는 품질대로 또 가격이 가는 거니까 이제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시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현상 유지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나질 건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좋은 건 아무래도 더 나오진 않거든요. 구매물 짜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가격이 18,000원 이상 유지될 것 같고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흔물이라고 하죠? 다섯물 이상 짜리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원래 고추가 이제 천물은 조금 검고 둘째, 두물, 세물이 고추 품질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품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18,000원 이상으로는 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추 갖고 뭐 빠주시기도 하고 기름도 짜고 또 판매도 하시고 그죠? 원래 저쪽에서 하셨다가 이쪽 넓은 고추전이라고 이사로 오셨지요? 여기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저도 여기서 이제 뭐 10년 넘게 거래를 했지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고추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여기 좀 제가 볼 때는 좋으신 분이니까 오셔서 구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가을에 뭐 기름을 짠다든지 참기름을 짠다든지 할 때 오시면은 아마 친절히 잘 해주시고 특히 또 성우영 매장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방문하셨죠? 예, 말씀도 하시고 또 마늘도 많이 파셨는데 여기는 지금 자리가 좀 고추만 크게 하시고 아니, 마늘은 판매는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내에 와서 고춧가루 좀 좀 빨아봤다가 여기 사장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잠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여기 삼성상에 여기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네, 저기 지금 고추빵 판매도 하고요. 빻는 것도 많이 해드리니까 빻는 것도 가격도 저희가 저렴하게 잘 빨드리니까요. 많이 오시고요. 구경도 좀 해보시고 사실분들은 사주셔도 되고 택배도 다 해드리니까요.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여기 가격도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빠시고 또 택배가 필요하시면 택배로도 판매를 해드리고 보내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상에 와서 여러분께 고추에 대해서 시세에 또 사장님이 믿고 인사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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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에 대해서